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이 누구나 또 쉽게 할 수 있는 모자를 활용한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방법입니다. 이 풍수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깨끗한 빛이 나는 동전이 필요하고요. 10원짜리는 4개, 100원짜리는 5개,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그 사용중인 모자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후레스가 필요한데요. 후레시는 그 휴대폰에 후레시를 사용을 해도 괜찮으니까요. 모자는 그 원래 왕관 그리고 그 화환에서 유래가 됐습니다. 로마시대 때는 그 황제가 월계관을 썼잖아요. 이런 그 화환의 그 모두가 바로 모자의 그 유래가 되었고요. 머리에 쓰는 화환은 영적으로 높은 지위를 상징을 하고요. 세속적인 권력의 그 신분을 또 상징을 합니다. 그리고 성공의 암수였고요. 그리고 우월성의 상징이었습니다. 높은 지위를 뜻한다는 이야기겠죠. 성추에 대한 보상이었기도 했고요. 확실히 그 모자의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그 귀족과 그리고 높은 지위를 상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머리가 그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런 그 중요한 부위에 착용을 하는 이 모자를 이용하는 통수방법은 그래서 효과가 아주 강력하고요. 밤에 여러분께서 그 소등 후에 모자의 그 동전 9개를 넣어주시는데요. 10원짜리 4개, 100원짜리 5개가 되겠죠. 이 동전을 담은 후에 후레쉬로 그 각 동전을 비추어 주시면 되는데요. 소등 후에요. 한 동전에 한 2초 정도 비추어 주십시오. 10원짜리 4개는 황금 동전이 그 알을 품는 금괴포란의 숫자, 즉 재물 증식을 돕고요. 100원짜리 5개는 문서를 잡는 숫자를 뜻하죠. 문서라는 것은 관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. 이런 경우에 은색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요. 동시에 또 금전운을 가속시켜주게 됩니다. 모자 속에 담겨진 돈은 540원이 되겠죠. 9자가 되면 수륙천금입니다.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큰 목돈운이고요. 앞에 5자는 문서운이고요. 뒤에 4자는 금괴포란, 재물이 늘어나는 재물의 증식을 뜻하고요. 뒤에 그 0이라는 것은 무한대이그 재물, 즉 무량수, 헤아릴 수 없는 큰 재물을 뜻하죠. 여러분께서 후레쉬로 9개를 모두 비춘 다음에 이 모자를 창가와 제일 가까운 곳에 하룻밤 두십시오. 달빛이 만약에 그 모자에 들어오게 된다면 더욱 금상첨화고요. 아침에 철수시켜서 원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. 모자 겉에가 아니죠. 모자 속에 그 동전을 담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 풍수 방법이 주는 효과는 문서운과 금전운을 동시에 취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헤아릴 수 없는 큰 목돈운이 우월성의 상징마저도 감는 높은 지위의 그런 재물운을 뜻합니다. 그래서 좋은 거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이런 풍수효과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저희는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